악보가 더럽게 이상해요. 내가 이거 죽찬가 여기에 있길래 저기 그 어디에 갔어요. 한번 불러보려고. 근데 지금 악보가 여기 처음에 그 못같은 마디를 시작하잖아요. 그럼 여기도 못같은 마디를 해야 되는데 없어. 뭐 이런 악보가 다 있대. 어쩌라고 요건 어디서 나온가 어딘가 이게 뭐 가능한가 이게? 미친 거 아니야? 그 악보 나라는 거 거기서는 0원이에요. 그래서 근데 500원 이상을 사야지 그걸 살 수 있대. 그래서 못하고 그냥 그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했거든? 근데 이게 뭐냐고. 그럼 여기가 시인 게 반박자이지. 한박자를 시야. 마지막 그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도 그런데. 참 못같은 마디 한번 검색해봐야지. 그리고 세상에 이게 너무. 아니요. 아니요. 미야.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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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. 미. 이거를 그 어떻게 그거 물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. 으 아 뭐라고 아 4분의 4 박자면 하나 하나 뭐야 이게 험박 이건 못같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씹고 들어가는 것하고 이건 못같은 말이지 이렇게 되나? 이렇게 되나? 이렇게 되나?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니 어디에서는 어느 사람은 저기 내가 유튜브 노래 부르니까 첫 마디부터 노래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 것 같아 악보대를 하려면 뭐 근데 뭐 아 이제 간주를 들어가서 간주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간주를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간주를 들어가서 여기서 해서 여기서 요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이고 머리 아파 하하하 자 그럼 자